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우석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무슨 지표가 발표됐습니까? 한 3시간 전에는 미국 선물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때문에 조금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또 실제 ADP 민간고용지표 그다음에 어제 실업자의 청구 건수도 좋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좋아졌으니까 일단 오늘 잘 나오겠구나 많이 우려했는데 실제 보니까 예상치를 하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요. 금리 테이퍼링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이게 지난달 똑같았습니다. 지난달 100만 건에서 했는데 26만 건 나와주면서 폭발했는데 아이고 이거 경기가 안 좋아서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고용지표가 따라 붙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살짝 부진했군요. 제가 솔직히 그런데요. 가장 베스트 숫자가 나왔어요. 너무 못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살짝 못 나온 정도? 겸손한 수준. 약간 샤이한 수준에 나와서요.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55만 9천 건 원래 60만 건 중반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55만 9천 건 한 10만 건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호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 대신에 실업률은 원래 5.9% 예상했는데 5.8%로 조금 더 빠지는 모습 전월 대비 6.1% 대비해서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진짜 아주 교묘한 아주 교묘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영리한 숫자가 나왔고요. 이거 좋은 건 나쁜 건 하지만 실제는 어쨌거나 안 좋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앞에 나서기 싫은 분들이 보통 2, 3등 하는 거? 이 프로그램이 딱 동의하십니까? 그게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 뭐 반장하기는 좀 너무 나서는 것 같고 부반장이나 줄반장 하는 거 이런 거 오늘 그 느낌? 그런 느낌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 테크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하루는 나쁜 모습은 안 보일 건데 의외로 또 분위기가 이렇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이거 뭐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면 또 약간 마이너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 지금 구간 S&P 500이 오늘 이 상태로 끝나면 4일짜리 한 주간이었죠. 아마 주간 기준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이제 빠지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준비된 내용을 다시 보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실업 저기 뭐죠 고용 지표는 신규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실업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또 한 가지가 주간 노동 시간인데 주간 노동 시간은 중요치 않게 넘어가고요. 참 시간당 임금도 지금 나왔는데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0.5%가 올라간 모습. MOM라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다 어쨌거나 중간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찌른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을까 봐 걱정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좋을까 봐 걱정했었어요. 사실 예상치 수준 나온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나온 건데 하여간 뭐 그런데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연준의 학자들 연준의 위원들 그다음에 수많은 분석가분들 엄청나게 머리 아프게 얘기하고 돌려 얘기하고 삥삥 돌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결론도 얘기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하여간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제 끝난 걸 빨리 말씀드리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건 테슬라가 5%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반도체도 엔비디아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빅테크가 저는 이제 조금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시장의 하락이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융주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또 헬스케어가 좀 버티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나머지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뭐 빅테크 쪽으로 빨리 매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의 지수의 흐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가장 부진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준비된 그림을 보여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포드, GM, 샤오펑은 물론 아닙니다. 샤오펑은 아니고 샤오펑은 테슬라 반대편에 있는 전기차. 일단은 제2의 테슬라 꿈꾸고 있는 기업이죠. 샤오펑, 리오토, 혼다, 토요타까지 테슬라 반대 쪽에 있거나 테슬라하고 완전히 사업을 경쟁하는 업체들. 이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대 그렇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테슬라만 빠진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자동차를 통틀어서 그렇고 전기차 업종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게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미국의 이슈가 달리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하지만 그 답안 나오는 얘기 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마치 뭐냐면 기독교를 좋아하는 분들과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며칠 몇 날이 지나가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답은 안 나오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쓸데없는 투입 때문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견제 때문인지 상당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있는데 어쨌거나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스럽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올해의 모습인데요. 포드가 81%가 올라왔고요. GM이 51% 반면에 테슬라 14% 니오도 14%.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차 대 내연기관 차이 어떤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확연하게 확연하게 포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변모할 때 이렇게 뭔가 많이 우리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포드가 워낙 기대를 안 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었나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진짜 주식 모르는 거예요. 주식 모릅니다. 진짜 주식 모르는 거예요. 주식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 상풀에 나오셔서 수많은 훌륭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포드의 이런 미래를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실제 포드가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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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나쁠 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건 뭐야 싶을 때가 저 때가 저점이고 사야 될 때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나고라면 항상 그런 생각도. 그래서 포드나 GM이나 올라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전교차 열심히 만들고 있고 새로운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변모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드의 지금 뭐 계속 얘기했지만 F150에 대한 전기차 버전 지금 뭐 예약이 다 꽉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상당히 좀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더 추가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제가 백신도 제가 주간에 한 번씩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백신을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100명당 몇 명이 맞았냐 하는 건데요. 북미 쪽이 61명이 맞았습니다. 이게 70명이면 집단 면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걸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의 와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크고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정말 코로나 독립기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쪽은 이미 10대가 이번 주부터 맞습니다. 10대까지도.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48명이 맞았고요.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쪽이 23명이 맞아서 그러나 조금 더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프리카 2.5명. 그래서 이걸 표를 보여드리면서 끝에가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어떤 비닛빙 부입부 그것도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미 쪽은 다 됐다고 해도 그럼 다른 쪽과 이렇게 뭔가 교류나 여행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도 그런 의구시험만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쪽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서 놔준다고 하면서. 미국 가서? 미국 가면 지금 한국 안 되잖아요. 가면 입국은 괜찮아? 2주 버티고 있다가? 2주 버티고 있다가. 저도 이제 그래서 노셔난 걸 제가 예약하려고 했더니 그거 하늘에 별따기던데요? 하늘에 별따기여서 그건 아직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했다는 생각인데 어플을 깔고 보고 있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신에 대한 어떤 이런 불균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AMC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좀 이거 보면서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많이 나갖고 이게 지난주에 캐피탈이 850만 원씩 팔았습니다. 다 팔았죠. 1155만 원씩 어제 유상자 발표하고 어제 발표하고 3시간 만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단 3시간 만에.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요. 주식을 찍어내고 증자를 그대로. 유상 증자를 했다. 네. 했다는 거죠. 완료한 거죠. 평균 51달러에 매도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에 넘는 6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는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어제는 분명히 매도 시기를 보통 유상증자 발표하면 유상증자하고 자수증 매입할 때는 항상 시기를 얘기합니다. 발백도 언제 하겠다. 그다음에 수시로 하겠다 보통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언제쯤 하겠다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수시로 언급을 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전량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매도라는 게 유상증자니까 주식을 새로 찍어서 유상증자에 청약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유상증자는 청약을 하고 돈을 회사에 내죠. 말이 유상증자고 증자죠. 증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게 그런 절차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찍어서 그날 팔아버리는 거죠. 에잉? 회사가 돈을 찍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다 팔아요? 매도가 완료된 거죠. 끝난 거죠. 아니 유상증자를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죠. 미국.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에이 설마요. 설마요. 아니 우리나라 유상증자는요. 아쉽지만 회사가 100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찍어서 팔려고 하니 손드세요. 받죠. 받죠. 청약하실 분. 다 들어오고 그래서 주식 넘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들어오면 그렇죠. 주주들이 팔죠. 주주가 팔죠. 네. 그런데 저건 회사가 그냥 회사분에서 팔아버린 거죠. 와. 그래서 지금 5억 달러 처음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2억 달러를 돈을 자금을 마련했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수시로 언급한다고 언급했는데 3시간 만에 전량 매도하고 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봤더니 제가 봤더니 주주한테 무료 팝콘하고 영화 관람권을 진정하는데 이벤트까지 그 아담 에론인가 CEO 이름이 그런데 그분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이런 팝콘 받고 이거 뭐 할 그게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어쨌거나 히트했다고 이 주식 판매하는 일단 잘한 거죠. 성공한 건데 다시 한 번 또 주식 추가 발행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그림이 그걸 빙자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개미들 돈을 갖고 이렇게 해서 넣었잖아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 AMC에 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관련한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내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은. 그렇죠. 사자마자 매도. 사자 사는 순간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매도 버튼 룰루루 하는 거죠. 내고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누군가는 마지막에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그때 그분이 조금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하는 게 들어갔고 AMC는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아마 조만간 다시 한 번 주식에 대한 발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실탄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찍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레딧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AMC는. 이들이 왜 이들이 뭔가 조정한 것도 아닌데 이들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다 해먹었다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게임 스탑은 안 돌잖아요. 지금 AMC 혼자만 막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주식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레딧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지금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코인 저거 무모하다고 비웃잖아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봐도 뭐 너희나 우리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아담 에론의 CEO 갖고 있는 주식은요. 현재 4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안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나중에 좀 지나면 팔겠죠. 자 넘어가고요. 덕기사인에 대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자 서명 업체죠. 지난 작년에 작년에 그 일본에 기사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일본은 재택근무를 못한다는 거죠. 부장님한테 서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고기는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대우는 다 전자 서명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출판사에 책을 쓰고도 이제 그런 걸 다 집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일단은 그런 기업이 상당히 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곧잔내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사볼만 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도쿄사인도 한번 보시면 좋을까.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뭐 도쿄사인 같은 회사요? 도쿄사인 같은 그런 이따고는 들었어요. 이따고는 들었어요. 이따고는 들었어요. 상장한 회사가요? 아니 상장사는 아니고. 아니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도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좀 잘 가고 있다. 조금 체감에 물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아시겠지만 무선 반도체 칩의 어떤 1등 주자니까 또 5G 관련 상당히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적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 사상 최고치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건 정말 보유할 만하다. 왜냐하면 기술주에서 보기 힘든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3.1%의 배당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포드PR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배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견실한 실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업종은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브로드컴이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고 사실 이제 브로드컴 많이 투자하실 걸로 아 브로드컴이 아니었구나 정품에 생각해서 갑자기 다른 회사죠? 퀄컴 퀄컴을 막 헷갈려는 사이간 물론 퀄컴과 다른 회사지만 퀄컴보다 브로드컴이 훨씬 더 실적은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대 매출이 15.1%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일까요? 일단 룰루레몬 실적이 나왔는데요. 룰루레몬도 역시 전년 동기대비 0.23에서 올해 0.91 그다음에 예산시를 뛰어넘는 1.16까지 EPS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지금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요. 지금 매출도 전년 동기대 거의 두 배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장 트래픽이 두 배로도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굉장히 팬심이 많답니다. 룰루레몬은 뭐 이거 아니면 아닌다는 분도 있고 일단 그렇지만 워낙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일부 실제 온라인이 급증했어도 어쨌거나 오프라인 매장 상당히 많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은 제한적으로 좋아졌고 주가도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점대비 한 20%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취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캐나다 회사니까 캐나다 가서 보게 되면 레깅스를 입은 분들의 거의 다수는 다 레깅스 이 업체의 옷을 입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하나의 통계가 나온 건데요. 아까처럼 왜 레딧 관련 주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표가 나오는 건데 가계의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42%로 가장 높은 주식까지 올라와 있다.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면 여기 찍히기 때문에 그런데 42%는 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혹시 방송하시면서 몇 명이 가구 중에서 얼마나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비율이요? 네. 한 반 됩니까?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아 29%? 30% 정도? 한국은 역시 부동산이 좀 더 그렇죠. 선화가 좀 있겠죠. 보게 되면 13년 만에 최고치 유럽은요. 29%로. 그래서 일단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은 13년 만에 최고치라서 이거는 하단 최고치 아니고 미국이 지금 정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물론 이제 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 돈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재테크를 하는 게 사실 주식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주식이 19% 펀드 포함하면 23 정도네요. 우리나라가. 그게 나옵니까? 의외로 많이 안 합니다. 유럽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원래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 비중이 뭐 우리나라는 낮고 미국은 대단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많다고 하는데 미국이 유독 주식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럽이든 한국이든 아시아든 웬만한 나라들은 주식 투자 비중이 한 20, 30% 그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높은데 우리는 높은 미국을 갖고 와서 비교하면서 항상 낮다고 하죠. 주로 금투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그러면 안 되죠. 주식 투자 활성화시키자고 정부에 로비하면서 갖고 오는 숫자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단단한 문제이긴 한데. 네.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인데 AAII라는 게 있습니다. American Association Individual Investor. 그러니까 전미 개인투자자 협의회가 있어요. 줄여서 AAII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를 매주 발표하는데 어떤 지표냐면 시장에 대한 불배어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점은 52고요. 저점은 19인데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에 와 있죠. 여러분도 지금 S&P500이 딱 0.6% 밑에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에. 솔직히 오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9 거의 3년 만에 최저치예요. 개인투자자 물론 협회에서 발표한 거니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투자의 심리는 얼어붙어 있다. 이게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보여드리면 끝나는 게 보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찾은 답은 성장주의 어떤 그런 부침 이런 게 부진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글쎄요. 그거 외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걱정 우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그 반대쪽에 있는 성장주를 많이 보유하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 심리적으로 꽉 어려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심리와 지수의 모습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나아지려고 그러면 어쨌거나 성장주의 조금 회복이 좀 나아져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없어갖고 언제쯤 나아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까. 어쨌거나 그림을 보시면서 약간 좀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실제 미국도 그렇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게 되면 ARKK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월봉인데요. 진짜 이게 은근슬쩍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ARKK, ARK 이노베이션 아시겠지만 아크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하신 분 계시는데 이 하락이 좀 멈춰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가 거의 급증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증은 급증이라는 게 거의 폭증이죠. 10배, 8배 터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이 어쨌거나 테슬라 포함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개인 투자 분들이 어떤 심리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비타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요. ARKK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있는 사교육 업체의 주가 하락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60 내에 70%가 빠져 있어요. 주가가. 그런데 다 좋은 기업이거든요. 신동만 교육시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시진피 주석도 마찬가지 정부 기회에서 마찬가지 지금 이 과외를 상당히 규정을 해야겠다 규제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제부터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몇 개의 학원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전부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실 건 뭐냐면 정부의 규제가 이러다 주식이 그냥 폭락하겠어요. 규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아니고 물론 이제 출산이 저조하니까 왜 저조하니까 물어봤더니 출산을 하고 싶은데 교육비가 너무 비싼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지 진짜 잘 나갔던 기업들이 다 지금 하루아침에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3분의 2토막 난 것도 많고. 지금 이제 굉장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짓을 좀 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와서 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2016년 자료. 지금은 자료가 아닙니다. 과거가 자료인데 초등학교 고등학생 학생의 75%가 방과 수업에 참여한다고 했대요. 학원 다닌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빡 돈 거죠. 이거 보니까 너무 다 가는 거 아니야 학원을. 이거 학원비 얼마나 많이 들겠니 이런 쪽의 뉘앙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게 배우는 게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나 미래의 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 배워야 되는데 아 그렇죠. 저 배우는 게 사실은 그냥 경쟁을 위한 경쟁이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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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를 시험 본다고 하면 하루 종일 줄넘기만 연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줄넘기를 그렇게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저 경쟁을 안 하도록 막아주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면 저 남는 시간에 더 상산성 있는 걸 하거나 최소한 부모들이 직장 생활에 더 몰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지난번에 세전화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이어져서 사실 이제 절출산에 대한 문제를 그 주부들의 어떤 그런 고민을 뭔가 좀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중국 규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너무 속절없이 주가가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정부를. 한다면 한다. 네. 한다면 한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하여간 저는 이제 좀 이걸 너무 안타깝다라는 왜냐면 내가 제가 신동만 교육기술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기업이고 제가 또 유민홍 창업자가 너무 좋아했고 제가 한참 영어 배울 때 이거 위에 부처한다고 할 때 그분의 그걸 많이 봤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저도 똑같이 영어를 배웠지만 하여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해서 한번 갖고 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기업들이 그나마 1등 2등 기업에 욕빠진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주가를 가져올 수 없을 만큼의 하락파이 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사기욕 기업에 대한 하락은 우려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일단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 공유주표가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시장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 초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장 초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시장 지수는. S&P500이 0.47% 플러스고요. 다우가 0.34% 아까 전에 1시간 전이었나요? 그때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던 나스닥도 역시 0.61%로 0.59%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잡 리포트가 실망을 주면서 다시 한 번 실망 주면서 장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금리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어쨌거나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가 69.70 거의 70에 근접한 모습. 조금만 가면 쿠르드오일입니다. WTI. 십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목적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기사가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만한 이슈죠. 지금 이슈가 뭐냐면 당장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용지표였거든요. 이번 고용지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한 번 보고하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소비자 물가수가 나오거든요. 주 중반에. 그럼 그 다음 주는 뭐냐면 바로 FMC 미팅이 이어져요. 15, 16일. 그러면서 계속 그걸 보고하자 그걸 보고하자 하면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타이밍을 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슈는 항상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기에 완벽한 시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원래 평상시 계획한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원래 오늘 매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용지표 보고 그럼 고용지표 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CPI 보고 CPI 보고 다음 주는 또 FMC 미팅 보고 그럼 주식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원래 계획한 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 이런 이슈들은 난 천천히 보시면서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떴는데요. 지금 S&P500 올라가고 있고 역시 잔 리포트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올라가는 거는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기사. 도쿄사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파이블로우. 파이블로우는 이름에 적혀있듯이 5달러 미만의 물건을 파는 디스카운트 업체입니다. 소매점이죠.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고요. 동일점퍼 매출이 162%가 증가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이 분위기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달러트리 1달러에서 약간 높아지는 걸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1달러는 진짜 아예 탐먹히고 망가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 그거보다 5달러 정도는 돼야지 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사람이 더 많이 간다는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몽고디비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프로바이드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적자폭 아직까지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0.37 적자에서 0.15까지 적자폭이 줄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출 역시 4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시간에서 6.2%가 급등하는 모습 룰루레몬은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주가는 아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AMC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또 봐야겠죠. 얼마나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ad Pass and Beyond Bad Pass and Beyond 이거 뭐 밈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지만 미국에 가봤는데 정말 그 조그마한 소매점 근데 잡다한 거 판매하고 있어요. 마치 보기에는 백화점은 비스무리한데 들어가면 약간의 이상한 그 자파전 같은 느낌 근데 어쨌거나 그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주식이고 소위 얘기해서 민주주식으로 상당히 분류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것도 보이네요. 상당히 오래 해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데요. 밴커 어메니카가 오늘은 등급 없음 투자금 없음으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금 없다는 거는 노 레이팅인데 투자금 없다는 거를 또 발표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없다는 거는 나쁜 거겠죠.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 없다는 가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실적들이 발 안 좋은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식 이렇게 봤고요. 한번 맵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한시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테크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2% 이상 급등하면서 급등이라고 하는지 많이 올라가면서 700달러를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반도체 그리고 또 금융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벗만 또 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진단 테스트 여러 가지 코로나 진단기 만드는 기업들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포드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오늘도 1.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다음부터 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열심히 해보겠다. 2025년까지 3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기타 등등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추세가 그렇게 어쨌거나 전기차 테슬라 아니면 일반 차인데 추세가 옮겨간 것 같아요. 포드로. 왜냐하면 싸고 포드가 저희한테 상당한 큰 선물을 줬거든요. 우리 국내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업계 그러니까 포드가 주가가 싸다 보니까 수많은 증권사들이 주식 주는 이벤트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포드로 가지고 보통 10달러 이랬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16달러가 넘어갑니다. 16점 얼마입니까? 16.34? 곧 20자를 좀 보지 않을까? 물론 장담 못하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드문 게스인데 포드가 20달러 간다? 상당히 의아한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고 있으니까 기대가 빠지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경기차에 대한 걸 본다면 그렇지만 또 끝에 가면 결국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은 좀 떨어지는 기업인데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맵상에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번 주는 이번 주는 S&P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으로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0.6이니까 한 0.5가 나오니까 약간 마이너스겠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주간단위 플러스의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지는 게 오늘 하나도 안 보이네요. 시뻘한 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없고 그냥 조정받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잘 오릅니까? 엔비디아는 글쎄요.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도 추세를 탄 게 아닌가 싶어요. 추세기는 솔직히 별로 호재가 없어요. 지난번에 젠순왕이 ALM에 대한 인수가 잘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멘트를 날린 것 외에는 딱히 없거든요. 없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나온 기사가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나온 기사는 지금 머트리플에서 왜 이렇게 부스트 많이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래픽 칩에 대한 기대감, 자율중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 선택의 기대감 다 그런 거고요. 오늘은 딱히 투자금 상향이라든지 좋은 리포터가 나온 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추세가 타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 한 700달러까지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네요. 진짜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에. 지금 근 한 달 만에 18.25%가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닌데 보유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기 보유하오는지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뭐 많이 보유하시면 많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유한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보유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많이 사셨어야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자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은 부탁드리겠습니다. AMC에 들어가서라도 꼭 먹고 나오십시오. 아 AMC요? 가능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만 들어가셨다면 그렇죠. 잘하면 나올 수 있죠. 한국인의 기백으로 아까 룰루레몬만 못 보여드렸는데 룰루레몬은 지금 주가가 강부압 정도 0.9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은 잘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룰루레몬도 워낙 팬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아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장 도장님 잘 쉬십니까? 아니면 어디 나들이 계획은 이런 건 없으십니까? 누구랑 나들이 강아지는 가야 될까요? 강아지는 가겠습니다. 그냥 식구가 없는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제 가족들이 보거든요. 다 한 번도 어디 여행이다. 바람 쐬자 간다. 소풍 같은 게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다 한 번도. 일산 호수공원이라도 가서 한 바퀴 도시죠. 강아지 꿀 간 적이 있었죠. 운동 시키려고 강아지. 제가 뭔가 이렇게 뭘 바람 쐬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군요. 그런 게 사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들도 장 부장님이 여기저기 산책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동 때문에 나가는 거죠. 운동 때문에. 그런데 운동 때문에 나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놀러 나가서 수다 떨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운동은 되는 건데 운동하러 나간다 자체가 스트레스 되는 거죠. 스트레스 되고 웬만하면 강아지 막 산책을 하더라도 수다도 떨고 강아지 빨리 뛰면 막 웃박 지르고 빨리 뛰냐고 액구정 강아지한테 뭘 하고 그러죠. VICP님께서 강아지랑 예쁜 사랑하세요. 강아지요? 맨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희와 이제 헤어지시고 주말 잘 보내실 계획을 세우실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3교시 찬을 마쳤고요. 투자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글로벌 라이브는 실전입니다. 실전. 그 어떤 주식에 들어가셨더라도 반드시 먹고 나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